통참 준비하고 수승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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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를 왜 졌어? 좋아요 3점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나 지금 현재 7점 차이기 때문에 은지! 은지야! 은지! 은지! 준비하고! 박형식 선수는 말이죠 은지에서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지 안 받았기 때문에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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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표정 변함은 아니고 은지! 로빈후드 아닙니까? 7점입니다. 이렇게 호동을 딱 쓰고 그렇죠. 느낌있죠? 노릇만 같은 느낌 노릇습니다. 홍시 선수가 네. 너무 많죠. 여기는 뭐 훈련받으려 뭐 그러나 공찬! 준비하고 소셜! 하영이 뭐 먹어요? 네. 하영이 안 먹어요. 하영이 뭐 포장도 안 먹어요? 자 공찬 아이고 고정합니다. 고정합니다. 아니 홍시 안이 여러개 제자나 이래요. 하나 즐겨받은 모습을 동창 배웁니다. 아하 와 고원해전이에요. 아하 아하 고원해전 아하 고원해전 공식 준비하고 소셜 네 공식 보시면 양계 먹으러 양계입니다. 양계 가빠 누가 의자로 2점에 비롯해 2점입니다. 네, 2점. 콩차. 준비하고. 준비하고. 형식 선수예요. 옷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스치고 날아서. 아, 좋습니까? 형범을 잘 먹는다.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4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점 차였는데요. 수상에 앞두고 오면서 본끈의 발가락으로 왔습니다. 아, 10점입니다. 아, 대왕기 단역을 끝드는 말이죠. 아, 상대팀이 간담을 수렁케 하는. 상대팀이 간담을 수렁케 하는. 아, 금일국. 10점입니다. 2점에서 콜을 몰렸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앤드부터. 네, 네. 두 번째 앤드부터 이제 10점을 벗으면서. 상대방 희생합니다. 자, 제국의 아이들. 그냥 10점입니다. 은지야! 형식. 준비하고. 소셜. 윤법이. 윤법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내 친절이에요. 윤법이 먹방돌. 윤법이 먹방돌. 윤법이 먹방돌. 윤법이 먹방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